요걸 없애고 공방 말고 요건 놔두고 요걸 없애고 진전 올리려고 공방은 있어요 군대를 뽑을 거 아니야 고위관리 안될걸? 잠깐만 고위관리가 요거 어 요거 요거 다섯 던 더 있어야 돼 아니요 아직 안 받습니다 네 그림 그렸다는 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얘들 아스카오 칼리스로 들어가고 아스카오 칼리스에서 요격해야 될텐데 자 얘네 요렇게 패주고 네네네 발란도 아스카오 칼리스에 터지면 좋겠네요 아스카오 칼리스다 좋네요 저희 아이스티는 아스카오 칼리스 공격해야구요 주문도는 별거 없네 아스파티 메시피 우ье 아니 아BI Boston 몰라 모르겠다 그냥 암살 안할래 그냥 암살해봤자 또 다른 새끼가 나와서 막 그 그 뭐예요 키왕짱 되고 그럴 거 아니야 어차피 다시 나 생길 거 뭘 암살하냐 그냥 촉가돼서 안하기로 했어 안하기로 했어 자 스카우칼리스 요거는 없애고요 자세히 쟤는 빌츠로 들어가고 자 몬스턴 레균스의 반란 터집니다. 그죠? 아스카우 켈리스에 있는 애들은 그들랑 일단 둡니다. 공공지사 너무 개파이다. 아스카우 켈리스의 반란 터집니다. 아스카우 켈리스의 반란 터집니다. 터너 옮깁니다. 체루스키 족이 망했다네요. 결국 톨리프로돔은 네르비가 먹었네. 아스카우 켈리스의 반란 터집니다. 아스카우 켈리스의 반란 터집니다. 자 정리하고 얘는 왜 수익이 0이야? 봉스턴 레균스의 거점이 있잖아. 근데 왜 수익이 0이지? 버그인가? 얘들은 잡아도 지금 저까지 못가잖아. 그죠? 수익이 0일 리가 없죠. 지금 다음 턴에 요거 처리합니다. 자 공군 질서가 너무 지금 안좋은데 음.. 어찌 가야 될까요? 보지니가 미쳤나봅니다. 네.. 어? 한 턴 두 턴 세 턴이죠 얘를 빼면은 반란이 어떻게 됩니까 얘를 빼면 바로 터질 것 같은데 다다음 턴에 바로 터지네 반란이 약탈해버리구요 히치콘은 여기 둬요 일단 일단 둡니다 자 턴 넘깁니다 키르만족이나 켈트족이나 제가 볼땐 다 야만족 새끼들인데 자기들끼리는 뭔가 좀 다른가 봅니다 아마 누구는 똥이 묻었고 아마 누구는 겨가 묻었겠죠 자 다음 턴에 사르마티아에서 반란 터질거고 몬스터르의 기호스에는 지금 군대가 좀 있죠 자 그러면 음 얘들을 적으로 보내고 쟤들을 투르로 보내요 몬스터르의 기호스는 아마 그게 없어도 한두 턴은 버틸겁니다 주둔공이 없어도 자 주둔공이 도착했고 지원공이 도착했구요 제드는 투르에 도착했습니다 제드는 투르에 도착했습니다 터넘기입니다 다음 턴에 투류를 칠겁니다 터넘기입니다 터넘기입니다 다음 턴에 투로 칠겁니다 터넘기입니다 자 툴을 치구요 뭐로 영현이 안녕 정 초르로는 뭐 이거 동네 맛집인가? 왜 다 개나저나 다 일로 올까? 자 일단 얘는 저쪽으로 안하도 테스트 쪽으로 갑니다 자 얘는 반란을 정리합니다 마음에 들잖아 프리아이누가 마음에 드는데 특히 마음에 드네 반란이 터지도록 해줄게요 자 터너 옮깁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사람한테 발란 터진다고 하고요. 쟤는 갈릭 칩니다. 아나르테스 잔당입니다. 잔당 처리하고요. 자 사르마티아에서는 다음 전의 공룡의 반란이 터집니다. 아나르테스 잔당. 아나르테스 잔당. 자 터너 옮깁니다. 투르는 아니네요. 보디니는 근데 왜 저기 있을까? 발란은 갈릭이 터졌고요. 아나르테스 잔당. 아나르테스 잔당. 자 그러면 얘들은 다시 또 스웨비아로 돌아갑니다. 자 터너 옮길. 터너 옮길게요. 무난하네요. 내껀데 씨바 왜 니가 지지. 일부러 내 발란 일으켜놓은건데. 말대가리 새끼 저거. 에피이로스 망했다고 하고요. 아나르테스 잔당. 아나르테스 잔당. 바스타르네. 바스타르네. 네 거의 통일했죠. 턴을 넘기기 전에 건물을 좀 지어줍시다. 턴 넘기죠. 사실 만약에 저 바스타르네가 이번에 우리 발랑군을 안 잡았으면요. 아마 한참 뒤에 제대로 쳤을 거예요. 골 받더라고요. 발랑군을 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잡으려고. 자, 배틀 하나 맞춥니다. 자, 배틀 하나 맞춥니다. 저 올비아 보입니다. 자, 배틀 하나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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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즈 좀 망했답니다. 서부가 네르비로 지금 터물되고 있는 모양인데. 자, 배틀 하나 맞춥니다. 자, 배틀 하나 맞춥니다. 자, 배틀 하나 맞춥니다. 자, 배틀 하나 맞춥니다. 저 올비아 점령했고요. 자, 배틀 하나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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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솔로카 쪽으로 기동합니다. 만약에 먹을 수 있으면 솔로카가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쟤들이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주고요 때가 됐고 자 턴 넘깁니다 내리미 군대가 알라보 쪽으로 올라가네요 저거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저한테 쟤는 발라나는 입한테 안 터질 거고 저희 친구들은요 솔로 칼을 점령해요 자 보딘이 좀 망했어 안녕히 계세요 너의 회사님 플레이토의 기념은 안녕히 계세요 틸리스 보이네요 아 살아있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거는 솔로 칼이 터지도록 로드해줄게요 키메리아 때문에 물론 저 군대로 옮길 수 있는데 올비아 쪽으로 근데 키메리아 때문에 솔로 칼이 있는 게 낫거든요 AI가 보면은 국경에 장 그 군대가 없으면은 선전 보고를 합니다 군대가 있으면은 좀 덜하구요 자 솔로 칼이 터졌죠 틸리스가 망한 망한 것 같습니다 안테이아가 점령 당했네요 뭐 들이 легче 여Ro länger 몸 ись 열 쿨랩 Ambassad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턴만 좀 유해하지. 로드할게요 그냥. 로드할게요. 로드할게요. 젤을 페트로다바하로 보냅니다. 로드할게요. 로드할게요. 얜 다음 턴에 요거 잡고 다시 갈릭으로 올라갈 거고요. 로드할게요. 앞으로 한턴 정도만 더해줄게요. 갑자기 게임이 문화제네지네. 로드할게요. 로드할게요. 알라보니 3티어짜리 병영이 있고요. 로드할게요. 제단 갈릭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는 사라마티어도 주둔군이 있으면 플러스가 됩니다. 지안이. 성인씨 그만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실 것 같더라고요. 젠 다음 턴에 요거 정리해줄게요. 자. 한턴만 더 해줄게요. 발란은 로기온이나 알라보에 터지도록 해줍시다. 이 친구들이 일반 켈티 전사에 비해서 더 가는 돈이 두 배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별로 뽑..보십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켈티 전사로도 지금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일단 뭐 해달라 그러셨으니까 일단 되는대로 뽑아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살린도 아이누에 들어가거든. 그쵸. 그래야겠죠. 자 일단은 일단은 켈티 전사대로 숫자를 채우고 그.. 나중에 좀 돈이 좀 여유로워지면 그때 뽑을까? 지금 몇 포대 뽑으면 돼 뭐 그치? 자 턴 넘깁시다. 그.. 알라보나 로기온에 터지도록 해줄게요. 반란. 자 알라보이 터졌죠? 그치? 하이담 킷스텐! 반티카파이 훔칩니다 저거 다 부사버리고 쟤는 체루스키 이령 쪽으로 하구요 체루스키 영이었던 곳쪽으로 합니다 체루스키 트라키아, 켈티카, 판노니아, 이탈리아 되게 판도 이상하네 문화 승리는 더 이상하네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죠 자, 보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선이 너무 넓어져서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의 닮아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